앤 앤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지 여기 보면 눈이 이렇게 있잖아 입 머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맞잖아 맞잖아 또 똑같잖아 일단 여기서 한번 보죠 1대1이었거든요 1대 맞고 2대 맞고 3대 맞고 4대 맞고 아아 잘 피했는데 그렇죠 지그재그 무빙하며 잘 피했거든요 마지막 4타 아아 점멸로 점멸로 맞아주는 반응은 괜찮았어요 아 죽어요 같이 죽나요 평타 루시안 루시안 뭐에요 루시안 루시안 바텀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 아 뭐야 듀오하기 싫다는거지 강제 편성을 해버리면 되요 할일이 많아 너 할일 다 빼주고 강제 편성 시켜줄게 일 없애줄게 내가 아니 아니 이 놈아 학교 갈걸 야 웃긴 놈인데 니가 나보다 졸라 잘하는 줄 알아 잘하죠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 플레 가보셨어요? 플레 그 윗공기 마셔보셨어요? 아무거 보시잖아요 올라오고 한번 찍어보고 말씀하세요 아 빡치는데 일주일 내내 다이나마이트 듀오 졸라 빡으로 편성해버릴까 찍어보고 일단 딴거 다 빼놓고 얘만 괴롭히는 재미로 한번 살아볼까요 한번 일단 찍어보고 포지션랭크라는 좋은 시스템 있기때문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